신앙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저 문제 걱정하고 너무 걱정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가만히 보더니만은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믿으십시오. 불신자가 잘 믿는다고 걱정 많이 하는 권사님 보고 한 얘기입니다. 늘 예수 믿고 기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줄줄이 쏟아져서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삶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대면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쫓겨다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불신자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사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가시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냐. 내가 뼈가를 상하고 내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게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도 가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못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못 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도행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만날 고생한 해밖에 안 됩니다. 먼 강 피팍 당해가지고 도망다녀야 되고 어느 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느 날 누구는 죽게 되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구제 대상자들만 전부 모여가지고 돈 있는 사람, 바나바나 사람이 자기 전 재산 내가주고 그러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보면 전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또로 내 인생이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인데 주님이 주인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피파가 왔는데 흩어져니까 절대 안 보이던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파가 하니까 흩어졌는데 원수 같은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치유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간수장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간수장은 사도바울을 때리고 패고 그러면서 쇠고랑 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터져버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어드릴까 하니까 그 집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이 집안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에 세상을 못 이기기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만 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올무를 놓더라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누가 내게 좀 잘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이 일이 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하니까 이 장노님도 은혜가 안 되고 이 목사님도 은혜가 안 되고 이 교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 생활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에 이 부분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불신앙 하는 부분에 불신앙 끊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요셉이에요. 너희들은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한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출애급하면서 가난한 땅 가는 일에 그 해골이 제일 먼저 또 앞장서서 가게 되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게 뭐냐 갑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 전부 걸어놨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데 한평생 근심 걱정 불신자가 보기에 아 예수 믿는다네 아 하나님 믿는다네 불신자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라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루타와 요파에서 행한 이의적 중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서부 가난 지역과 그러면서 이방 지역으로 전도 순회 전도 사역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전도 성교 세계보금 하에 방향 안 맞추면은 우리 삶이 전부 육신적인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루타의 에네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치유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다비다 도라라는 여제자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력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렸느냐 예수 믿는데 왜 죽느냐 이게 전부 다가 육신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서 다비다를 기도하면서 일으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명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죽음권세 사망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때 불교의 교육국장 이라는 분이 감옥에 딱 갔는데 감옥에서 뭐를 봤느냐 성경책을 본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이 놀란 게 뭔가 하면 불교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무덤권세 깨뜨리고 부활하듯 그래서 이분이 불교의 교육국장이었는데 예수 그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는 육신치유 8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 있고 불치병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를 살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또는 생명치유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치유는 그리또 외에 없는 겁니다. 그리또의 복음이 생명치유 영원치유 그러면서 마음치유 육신치유 그러면서 환경치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걸음입니다. 복음들을 현장을 찾아가라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다는 걸 말해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있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오를 거기서 꺾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건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은 들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걸 말씀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뭐를 얘기하여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보면요 그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교사님들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것도 없는 현장에 가니까 제자가 있어요. 김복상 성교사님 와가지고 그 사실을 전하면서 우시잖아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하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인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모를 때에는 인생 살아야 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줄도 몰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두 살인가 됐었을 때에 저 이 부근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입니다. 총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전도지를 딱 들고 전부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그러한 주의를 했었어요.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 손잡고 가서 전도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수성 모세 그 거네 타는데 애 거네 타이나 놓고는 두 사람이 전도지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안전병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육신적인 안전병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안전병이 신앙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셨습니다. 왜 사방으로 두루다며 전해야 되느냐. 자세히 보면 지금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목자 있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목자를 따라가기나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는 것이지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직접 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방으로 두루라며 전해야 됐냐. 타락하여 부패한 영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입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 입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찾아가시고 아담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데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왕인 거예요. 우리는 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하러 다내야 되고 왜 성교하러 다내야 되고 나가면 별로 거둘 것도 없는데 왜 다내야 되느냐. 거둘 거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캠퍼이 되고 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은 잃어버리면 찾아오질 못해요. 몰라서 그렇지 이 땅 어디에 간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교회에 올 수 있는 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로마스 10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적 저희가 믿지 아니하네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진짜 전도자의 걸음에는 현장에 고통당하고 근심에 쌓여있고 길을 잃은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33절 보면 베드로가 루타에서 애니안한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 중평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말하지 않지만은 평판이 특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칭찬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세상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긴병의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짐스러워하는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구원을 그처럼 귀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안 믿었지만은 숨겨둘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오라 하셨습니다. 10편 6, 18편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들은 현장으로 사도들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주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모두 절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또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3절 보면 루타에서 베드로가 만난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뿐입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생활을 하고 나면 삶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치유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난 목사 못하겠다. 절대 불가능 입니다. 배경도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절대 불가능 인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다 바뀌어요. 오히려 저는 못해 하는데 제가 절대 불가능 체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성도님들 인생에 절대 불가능 앞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강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거가 안 되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엘리아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 딱 끌리니까 이세벨이 내가 오늘 이 생명 찾겠다 하니까 그만 좌절되고 절대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절대 가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여요.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추계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도저히 400년 동안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애국 바로선에서 절대 못 빠져나간다. 만날 우리는 벽돌 꼽아야 된다. 그런데 추력의 3장 18절에 희생 제사 피어냐 하나 봤더니 추력의 12장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릅니다. 근데 절대 최악에서 절대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최악의 상행에서 그리스도안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그거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요? 저는 은혜교회를 쭉 오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은 오늘도 헌신하고 내일도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하기나 말기나 오늘도 헌신하고 내일도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밥해야 된다 내가 밥 하겠습니다. 내가 된장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간장 가져오겠습니다. 1년치 하겠습니다. 성교사가 아프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누가 브라질에서 돈이 없어 비행기값 우리 은혜교에서 대주는 것 가지고도 모자란다 우리가 그걸 대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 성교를 해 가시고 그 적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한 구자 하면서도 개인이 다섯 구자 하면서도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초청을 하고 그걸 그걸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경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중직자들을 움직이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시대의 성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공구한 자가 부르지점에 요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요하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10편 34편 6절 7절 입니다. 세 번째 입니다. 예수 그 또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 났으니까 육신만 치유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죽었는 사람 어쩌다가 살아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 치유요 육신 치유요 환경 치유요 사회 치유요 주변 치유요 전인격 치유를 말합니다. 34절 보면 베드론 에네야 예수 주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어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일어나라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치유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옷가지를 만지면 나을 것입니다. 옷가지를 만지면 나을 것이란 그 믿음을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열두 해 혈의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질병은 이미 치유되었고 그는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명령은 바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돈하고 말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리예요. 이것은 그의 정신과 사회적 환경관계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면요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 영적인 부분까지 전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되가 안 됩니다. 환경도 치유되어야 돼요. 자리를 정돈해라. 너맨게 의지하고 너맨게 피해됐던 것 그리고 그 어지러운 환경 그래서 우리 치유에는 영적인 치유가 있고 생명치유입니다. 마음치유가 있고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치유가 있는 겁니다. 육신치유 아무리 해놔도 정신치유가 안되면 또 육신에 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군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한 분 보금전화로 들어갔더니만 그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3개월 동안 술 안 먹게 딱 가다놨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가다놨다가 술 한 번도 안 먹으니까 외박을 줘요. 그러면 외박 나가가지고 또 술 먹고 택시에 부딪히고 또 깨져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육신치유 아무리 해놔도 다음에 또 깨진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치유, 마음치유, 육신치유, 환경치유까지가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의 삶이 경건하기를 원해요. 경건이 뭐냐? 주님 닮는 것이 경건인 겁니다. 보금치유는 단지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인 것까지 치유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불완전 부분입니다. 육신치유 해놔도 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위장병 나고 의사가 어디까지 아느냐? 정신문제까지 압니다. 영혼치유는 몰라요. 의사는 정신문제까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의사를 무지하는 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는 진정한 치유 회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빛이 되고 길이 돼야 돼요. 저는 요함 1서 1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예전에 외우다가 못 외워서 그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 외우라고 가르치다가 내가 조금 외웠는데 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죄를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림의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입기 15장 26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으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께 내리지 아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만이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치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졸이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가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내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증인으로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형식적인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이 처음 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다비라를 살려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얘기 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순절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새 절기가 체험되어지고 삶이 바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원합니다.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되는 통로가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였고 그게 70인 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전사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는 왜 그런 역사이 일어났느냐? 비팍 때문에 가짜들이 안 왔어요. 가짜들이 안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도루가 다비다. 많은 선행을 했어요. 부자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냥 옷 좀 뭐 만들고 많은 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청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전주곡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도저히 없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해줘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가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뭔가 망대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은혜 교회는 복음의 플랫폼 그리고 237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의 높은 안테나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교대회를 앞두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일에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체험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치유가 있는데 오늘 또 복음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전달되어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 빛을 발하는 워치타워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높이 세워지는 교회와 개개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